오늘은 기철이의 라면 잘한 뒤 오늘은 캠 안킬거야 이런 게임 할 때면은 내가 그래 안할거야 이 게임은 12세 이용가에서 15세 이용가였다가 7세 이용가가 됐습니다 여기 놀이부역이라고 아 이거 기철이 목소리 이거 그거 따라해야 되는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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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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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도 없는게 까불어 아이고 웃겨서 배꼽 잡고자 빨딱 뛰겄네 저리 꺼자 빌 우리 구역 맞는데 젠장 야 귀 좀 내봐 뭔데 라면 훔치는 거 어때 콜 콜 아니 콜 이게 어 벌써 3분이 다 됐군 이제 스프를 넣고 라면을 넣어야 어응 내 기란라면이 어디갔지 설마 저놈들이 야 이 거짓새끼들아 일로와나 그래서 시작된게 기철이의 라면 탈환기구나 그래서 게임이름이 내 시구랄 일단 세이브부터 합시다 아니 세이브가 없다니 기철이 패드립의 제왕 패드립의 제왕 여기서 그냥 가면 될거같은데 야하 내가 이거 드럭개잖아요 이 그지새끼들 3명 잡아야되는구나 이거 대라면이야 내 나이 짜식아 대라면인데 이거 빨리 치여 알았어 아이고 저놈들이 사람 가지고 노는데 아니 이것도 뭐여 어차 어차 거기에 어차 아니 어차 아 켜고 일로와 새끼야 이번에는 안 넘치던 이녀석 흥 이녀석 어딜 튀어 아 아 아 이 씨부럴 허차 꺼져라 이 불꽃 자식아 아니 근데 왜 거짓새끼들이 얼로 튀는데 이런 이런 불꽃들이 나오는 거야 아 야야야야 아 아 뭐야 아 저 오른쪽 위에 숫자 있잖아 저게 목숨이구나 미친 이럴수가 벌썩 한번 뒤지다니 뒤지다니 좋아 이게 한바퀴 도는게 아니구나 어 뭐야 뭔데 씨부랄 아이고 내 라면 거지 두마리를 놓쳐서 라면을 처먹지 못했습니다 시 이 가게 처가게 타니 아니 이거 세이브도 없었는데 개씨부랄 디어됐네 허차 그럼 이제 여기로 가야된다는거잖아 저기는 함정이 존나게 많으니까 그래 이런 거였는데 야 잠깐만 여기 또 불꽃 있는데 어 없네 야 안 때릴테니까 라면 내놔라 야 야 안 때릴테니까 라면 내놔라 흐흐흐 뻑큐 이 자식이 좋게 끝내려 해도 지금이야 굴려 이거 씨부랄 아이 뭐야 이게 야야 야야야야 잠깐만 존댄데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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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발 세이브도 못하겠네 누구도 세이브여 아 다왔다 야 세이브좀 한개 만들어줘 뛰어 뛰어 아아 아아 이 개 개 개 개 개 아 개빡치네 야 미친 저기 위에있던 표지판 읽었더니 어 세이브 보따리 줬어 하 개 C 씨 쁘랄 놈들 아 이거 세이브 보따리가 있으면은 계속 할수 있는거겠지 설마 진짜 저거 한 번 밖에 못하겠어 됐어 꺼져 아니 띠어! 야 아 그냥 이대로 봐 그냥 이대로 봐 편집하기 귀찮아 좋아 가자 빨리 올라와라 이거 복사 붙여놓겠구만 딱 봐도 아까 여기서 두 번 죽었거든? 동시에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돼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돼 헛! 꺼져라 난 역주행 좋아 이제 여기서 세이브를 하자 여기 존나 어려우니까 아니 됐다 세이브했어 야 안 때릴테니까 라면 놔라 됐어 가자 아니 개시부럴 야 이 세이브가 개편리하구만 아니 이이이이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이 미친 죽으니까 아이고 아까운데 라며 이 지랄하네 좋아 지금이야 불려 이게 즉그룹게임이라서 이게 바로바로 안뛰어져요 진짜 미친 진짜 씨블업 이게 이렇게 바로바로 안 돼 방향저한이 바로바로 안 돼 그리고 이게 새로운 스테이지라서 게다가 이게 바로 안 돼 야 잠깐만 여기 뭐 새로운 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X같은 상상하지마 세이브 포인트를 여기서 썼어야 되나본데 아님 기다려봐 뭔가 방법이 있는 거 있겠지 이게 제작자도 노리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? 그럼 들어가자마자 ESC를 눌러서 저 메뉴 화면을 띄우자 됐다 면병하지마 면병하지마 이거 깰 수 있는 거 맞아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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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깨 이거 목숨이 3개가 있던가야 네 아니면 봐봐 이건 못 깨 못 깨게 만들어놨어 여기를 시우랄 이거 그거야 이게 한번도 안죽고 가야돼 이게 한번도 안죽고 가야돼 맞아 그게 맞는 거 같애 한번도 안죽고 간 다음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 세이브 포인트를 얻고 좋아 좋아 가자 이게 한번도 안죽고 간 다음에 아 한번도 안죽고 간 다음에 그 여기서 아 이렇게 하는거야 어쨌든 저거 바위를 다 다 노가다로 뚫는거야 다 몸으로 다 뚫는거야 다 몸으로 다 뚫는거야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아 제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씨발 흫 아 뭐하고있어 미친새끼야 빨리 가야될거아냐 좋아 야 아 잠깐만 나 근데 저기서 한번 부딪쳤네 ㅅ 그냥 뒤질까 아이 이건 방법이 없다니깐 저거 세개 해가지고 아 여기서 이렇게 밖에 안돼 아 쟤 미친 쟤 미친 쟤가 나중에 할래 쟤가 나중에 할래